아, 비가 오네 이렇게 비가 올 땐 이렇게 비 오는 날엔 토니 몰래 포켓몬 카드 따기 자, 유라가 토니 몰래 카드를 이만큼이나 모았어요 원래 또 이렇게 토니 몰래 카드를 까는 맛이 있거든요 근데 저번에 댓글 보니까 토니한테 가서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 이거는 우리끼리 비밀 알았죠? 자, 유라가 모은 카드는 클레이버스트 바이올렛 EX 트리플렛 비트 유라가 저번에 모야모 SAR 카드를 못 뽑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제일 큰 목표 토니 말고 유라 혼자서 모야모 SAR 뽑기 문양 SAR 카드를 꼭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그러면 토니 없을 때 한 번 카드를 열어볼까? 먼저 트리플렛 비트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깜깜이 피그 점프 암멍이 디헤드 찌리비클 트리플렛 비트 유라가 까먹고 있었는데 눈물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 찌리비 우파 아쿠아 아쿠아 응, 아쿠아 이뻐 세피버 켄타로스 아, 처음 시작이 좋아야 되는데 이야 트리오 아, 라우드본 EX 더블 레어입니다 이거 유라가 저번에 뽑았어요 트리플렛 비트 한 번 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직 멍청 높고 있는 것 같은데 보고 있는 거 아니지? 갑니다 마크탄 트아가 깜놀버스 팔 데아 캔타로 아~~~ 악 득어 악 득어 AR카드 이거 유라 안 뽑았어요 사실 유라는 트아가 정말 좋아하는데 진화된 모습을 별로 안좋아했거든요 갑자기 못생긴 별로 변해버려서 AR 카드지만 완전 마음에 듭니다 8대와 토어 EX 더블 레어 이거 별로 안 예쁘다 카드가 마지막 한 장 남았어! 아아악! 하라 못하아 근데 어떻게 2개밖에 안 나오고 싶을 거였죠? 괜찮아요 왜냐면 유라는 클레이버스트에서 모야모 에스에이야를 뽑을 거기 때문이죠 실망하기는 일러요 클레이버스트는 잠깐 아껴두고 바이올렛 EX부터 빠르게 까보도록 할게요 바이올렛은 이만큼이나 있습니다 우리 토니는 미라이도 에스에이야를 뽑았거든요 유라가 질 수 없죠? 먼저 한번 추려볼게요 음... 음... 왜 왜... 이게... 이런 카드 였나? 아 뭐지? 예 결국에 벌받는 건가?! 어... 뒤에 좀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우오오오오오오오 좀 좋은게 나왔어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ㅎㅎㅎ 일단 가볍게 우리 귀여운 야돈 AR 카드입니다 그다음 AR카드 예쁘죠? 그리고 스코돌odox 저번에 나온 거예요 근데 AR에서 한 번 넣어봤어요 마지막은! 짜εicação 두근두근 짠! 미모가 SL 카드! 아니 이거는 미라이든 뭐 저리가 미모가 SL 카드 세금을 먼저 뽑은 거죠? 완전 저 좋죠 이거 유라가 저번에 뽑긴 뽑았는데 아니 두 장이면 얼마나 좋게요? 어때요 여러분? 유라 금손 인증? 손을 몰래 뽑는 게 반은 성공했네요 그럼요 그쵸 그쵸 너무 좋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클레이버스트를 한 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랜덤으로 몇 팩 뽑아볼게요 처음부터 나오는 거 아냐? 뭐야 뭐 SAR 유라가 미모사도 뽑았는데 빛나두 피콘 오 기지개 이런 신기하네 재앙의 황야 짜증나 훌 뭐야! 슈퍼레어! 슈퍼레어! 여러분! 쏘쿤! EX 슈퍼레어 나왔어요! 유라가 순간 생긴 거 안 보고 뭐야 이랬는데 빛나길래 못하니 슈퍼레어야 아 잠깐만 그럼 유라가 지금 SAR을 뽑았다는 건? 이 안에 모야모 SAR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 아니야 그래도 유라가 오늘 좀 운이 좋으니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한번 다 열어서 모아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모야모 SAR을 꼭 뽑으시길 바랬는데 뽑을 거예요 아직 안 끝났잖아요 뽑을 거예요 모야모 SAR 뽑으면 다시는 토니 몰래 카드 뽑기 안 하겠습니다 제발 모야모 SL 나오게 해주세요 호푸니 베리기스 대기라스 꼬링클 헤라크로스 네던숭이 피카츠 에버라스 어리짱 위유이 위유이 EX 더블레오 알록달록 예쁘네요 똑같은 애들 쳤구나 화살고기 스크솔트 타렌툴라 아 뭐야 뭐 마기라스 꼬딱뿌리 두리지 밑뿌리 테라피 에너지 오오 귀여워 키키링 AR입니다 여러분 키키링 기린 포켓몬인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저는 키키링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포켓몬이에요 스칼렛 바이올렛 게임할때 무조건 잡는 포켓몬입니다 포켓몬입니다 베기라스 좀 뭐지? 유랑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한 번에 슈퍼레어를 뽑았는지 그게 더 대단한데? 연기 소코 o x 머리를 뽑으려고 약간 불안하네요 이 한 상자가 소콘의 상자였을까봐 지금 굉장히 불안한데 푸린, 피타코리, 두코, 타이어로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피콘, 떨드레 귀여워! 어머어머어머 파멸리지 AR인데 이거 AR카드 중에서도 굉장히 귀여운데요? 미니 쥐들이 이렇게 모여 다니는데 진짜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이건 진짜 마음에 들어요 용돈의 터린은 웃고 있을 것 같은데요?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누라가 해내겠습니다 뭐야 너! 아이고 SAR이 나와달라고 은번 EX 떠볼래요! 은번 싫어! 오! 오리짱! AR카드 핑크핑크하고 너무 예뻐요 카르본 이거 얼마 안 담았어 딩루 딩루? 딩루 뭐야? 딩루 EX 떠볼래요 아니야 유라가 놓친 게 있을 거야 진짜 없을까? 진짜? 저희들이 죽겠네 하하하하 오빠가 그래도 미모사 뽑았으니까 다음번을 놓여도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또 모으실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면 유라가 아까 모야모 SL 뽑으면? 모야모 SL 뽑으면 다시는 토니 몰래 카드 뽑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못 뽑았는데 어떡해 계속 뽑아야지 다음번에는 꼭 모야모 SL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또 토니 몰래 카드 약약을 모아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정말 비싱이 비닐 알았죠? 자 그럼 가볼까? 구독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mag되싶은